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베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 만큼 꿈 속에서 베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개는 기본적으로 휴식과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베개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안정을 찾고 싶어 하거나 편안한 쉼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특히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꿈을 꾸기 쉽습니다. 베개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개의 머리를 기대는 것은 심리적 안정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에는 이러한 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개가 손상되거나 불편한 베개를 사용하는 꿈은 현재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꿈은 실제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스트레스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베개를 찾거나 고르는 것은 더 나은 휴식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베개는 일상생활에서의 피로와 긴장을 풀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바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을 소화했거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온 사람이라면 이러한 꿈을 자주 꾸게 될 수 있습니다. 새 베개를 구매하는 꿈은 새로운 시작, 변화 혹은 더 나은 환경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직장, 학업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편안하게 쉬는 꿈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긴장된 상황에서 이러한 꿈을 꾼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소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개가 더러워지거나 찢어진 꿈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불안, 걱정, 혹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로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베개를 찾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이 기대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불안정한 상태, 정서적 지지의 부재, 또는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던지거나 버리는 꿈은 현재의 안정적인 상태를 깨고 싶어하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갈망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 편안한 베개에서 잠드는 꿈 한 여성은 최근 이직 문제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아주 부드럽고 푹신한 베개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위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곧 이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베개가 사라지는 꿈 한 남성은 사업 실패 후 큰 좌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항상 사용하던 베개를 찾지 못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삶 낡고 더러워진 베개를 사용하는 꿈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낡고 더러워진 베개를 사용하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상징하며 현실에서의 압박감과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학습 계획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급 변증물로 만들어진 훌륭한 베개를 얻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생기고 귀임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고급 베개가 나오는 꿈 고급 베개가 나오는 꿈은 주로 협력자, 디인 등의 도움을 통해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더욱 번장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꽃베개를 안고 있는 꿈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을 안고 두둥실 구름처럼 떠다닌다. 단 꿈을 꾼다. 다른 사람의 베개를 베는 꿈 다른 사람의 베개를 베는 꿈은 지나치게 본인의 주장이나 의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러운 베개가 나오는 꿈 아주 더러운 베개가 나오는 꿈은 본인의 실수, 방심, 착각, 언행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물 베개가 나오는 꿈 동물이 그려진 베개가 나오는 꿈은 운명의 이성을 우연히 만나거나 맞선 등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이서 한 베개를 베고 자는 꿈 사상, 이념 등이 같은 동지, 동업자와 어떤 연구, 사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딱딱한 베개가 나오는 꿈 딱딱한 베개가 나오는 꿈은 근심, 걱정, 고민 등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심신이 지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메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꿈 신선처럼 꼭 구름을 타고 안락세계로 즐거운 여행을 간다. 베개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운수대통한다. 행제, 물품, 식보, 수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베개 속에서 잡동산이 오물이 나오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몸살이 난다. 잡념이 생긴다. 베개 안에서 보물이 나오는 꿈 베개 안에서 보물이 나오는 꿈은 본인의 집안 대대로 좌수성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재물이나 금품 등을 축적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가 나오는 꿈 기본적으로 베개가 나오는 꿈은 권력자, 협력자, 지인, 조력자 등의 후원, 지원, 도움 등이 생기게 되고 기관, 단체 등의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가 찢어진 꿈 연인이나 배우자, 협력자, 동업자 등과의 긴 이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껴안는 꿈 과도한 업무나 학업, 연구, 지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누군가에게 기대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베개를 끼 매는 꿈 마찰이나 갈등, 싸움 등으로 사이가 멀어졌던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발로 차는 꿈 본인에게 찾아온 귀인, 협력자, 조력자 등의 도움과 지원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밟는 꿈 본인의 언행과 말실수, 방심, 잘못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버리는 꿈 본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베개를 보는 꿈 사업에 협조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윗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베개를 사는 꿈 이민, 이직, 출장, 전근, 이사 전화, 여행 등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선물 받는 꿈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고 어여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잃어버리는 꿈 본인과 가깝게 지내던 친구, 동료, 연인 등이 본인의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찾는 꿈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 부상, 상처 등이 생겨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베개를 칼로 찢는 꿈 집안의 재산이나 재물상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나 마찰 등이 심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 머리에 창검이나 총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꿈 구하는 소망사의 순조로운 성취를 거두어 출세 성공하고 가업이 번창하는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베개 속을 쥐가 쏘라 메밀 껍질이 쏟아지는 꿈 머리를 다치거나 두통이 생겨 정신이 들숭날숭한다. 베개에 관한 꿈 사업에 협조자가 생기거나 보안책이 생기고 윗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베개의 얼굴을 파묻는 꿈 베개의 얼굴을 파묻는 꿈은 많은 사람의 도움과 지원 등으로 인해 위기를 탈출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개 속에 쓰레기가 있는 꿈 베개 속에 쓰레기가 있는 꿈은 컨디션이나 기력, 체력 등이 떨어져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단 베개가 나오는 꿈 비단 베개가 나오는 꿈은 주로 협력자, 후원자, 귀인 등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이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단 천이나 고급 견직물로 만들어진 훌륭한 베개를 얻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생기고 귀인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비단이나 고급 천으로 만든 베개를 얻는 꿈 비단이나 고급 천으로 만든 베개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귀인의 도움을 받아 큰 재물을 얻는다. 시커먼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꿈 여행성 질환과 사고로 몸조 눕게 되고 오랫동안 앓게 된다. 불길하다. 예쁜 동물 베개를 안고 있는 꿈 결혼관계로 아늑한 장소나 찻집에서 맛선을 본다. 만낭, 단 꿈을 꾼다. 원앙새의 술을 놓은 길다란 베개가 보이는 꿈 달콤한 꿈으로 부부간의 금실이 좋고 짧은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젖은 베개가 나오는 꿈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꿈은 전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걸리거나 큰 부상, 상처 등이 생겨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쥐가 베개를 쏟아서 베개 속이 와르르 쏟아진 꿈 머리를 다치거나 두통이 생겨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 칼로 이불 또는 베개를 찢어 훼손하거나 칼을 침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꿈 근친 가족, 배우자, 연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사업 또는 재물과 연관된 일이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푹신푹신한 베개가 나오는 꿈 푹신푹신한 베개가 나오는 꿈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등이 모두 해소되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 베개를 두 명이 쓰는 꿈 한 베개를 두 명이 쓰는 꿈은 본인과 잘 맞는 협력자, 동업자, 디인, 연인 등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